내가 망대 안 했어 나는 그 차가 트레이드한테 뒤에 있다가 후진하는 데 밭지 뻗는데 웰박스 했다는데 웰박스 했다니깐 웰박스 갔다니깐 배터리가 잡았다 밭에 내놨어 없다가 진술이 범벅에 빠졌어 내가 뒤에서 내가 바꿨대 그래 지금 사파라 되겠네 야 그거 그런거 얘기할때는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지금 녹음 딱 누려와 누가하고 얘기할까 난 수준했지